안녕하세요.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또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장세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수록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증시 방어주나 또 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투자를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몸값이 많이 치솟은 금 대신에 주목받고 있는 은투자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Z세대의 M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나이로는 20대 중반에서 4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투자 전략과 노후 대책을 위한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은 주의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선호하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달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국내 상장 주식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8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 국내 상장 주식 2조 5천 90억 원을 순매도 지난달에 했고요. 이건 이제 매수한 규모, 매도한 규모를 합산해보니까 산 것보다 판 게 이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조 1,810억 원, 코스닥에서는 3,280억 원을 각각 순매도 했고요. 지난달에 기억하시겠지만 폭락 장세를 연출했던 블랙머데이.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 국내 증시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판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가 뚜렷하게 갈려요. 외국인이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9달 연속 순매수였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순매도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런 매도 우위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항상 전망할 때 펀더멘털 중요하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초 체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대외 개방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 주식 규모 802조, 1,0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29.2% 수준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30% 밑으로 떨어진 건데 이 수준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떨어진 거죠. 작년만 해도 한 35% 내외 이 정도에 달했거든요. 가장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았던 시기가 2004년 당시에 47% 이렇게 됐고요. 반대로 또 가장 낮았던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당시에 28%, 27%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지금 이제 29.2%니까 금융위기 때처럼 아주 그렇게 확 낮아진 건 아니지만 일단 30%를 밑돈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주식 대신 채권을 좀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 채권 8조 60억 원을 사들이면서 석 달 만에 순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네. 지금 하도 민감한 시기라서 이걸 좀 전해드리게 됐는데 국토연구원이 오늘 8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에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4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겨우 0.1포인트 하락해서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오르다가 이제 하락했다라는 게 좀 중요해요. 이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기준이 있는데 95 미만이면 하강, 95에서 115 사이면 보압, 115 이상이면 상승. 이런 국면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0.5잖아요. 지수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상승 극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오름세가 꺾였다. 이게 8개월 만에 꺾인 겁니다. 계속 우상향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꺾였을까. 8월이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이제 뭐 규제를 통해 정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은행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본격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이 이런 좀 이게 소비 심리 지수니까 영향을 좀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130.5였습니다. 이것도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5달 만에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집값 움직이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 대출 규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이게 분명히 처음 나타나고 있긴 한데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으로 포착되지는 아직 않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 발표되긴 한 건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이걸 보면 이제 9월 둘째 주까지 발표된 거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3% 올랐거든요. 그래서 25주 연속 상승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승폭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상승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거든요. 살짝 감소했다가 다시 이번에는 조금 올랐는데. 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잊은 것 같은데 또 잎뚜빼뚜라네. 아직 좀 좀 판단하기에 이른 것 같고 다만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 보니까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서도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을 집계를 계속하거든요. 11일 기준으로 4,887건이었습니다. 이게 전달에 비해서는 확연히 거래 건수가 줄어든 건데 폭염 때문에 계절적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대출 규제 효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하지만 추세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역시 추석 연휴 이후 9월과 10월 집값 동향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양식장에서는 한창 출하를 해야 할 때인데.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제 고수온이 매년 여름 때마다 반복이 돼서 양식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한데 올해 역대급 피해예요.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요. 지금 지난 9일까지 집계를 한 결과입니다. 충남, 경남, 전남 우리나라에서 양식장 제일 많이 운영하는 지역에서 지금 4,307만 8,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역별로 봐도 다 역대 최대 피해입니다. 우리나라 가두리양식장의 절반 가까이가 경남 지역에 다 있거든요. 지난달 16일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 제일 많이 횟감으로 많이 먹는 넙지, 방어적, 우럭 이런 것들 다 보니까 2,651만 마리가 폐사를 해서 피해액이 300억 원을 넘었는데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지난해도 역대 최대 피해였거든요. 지난해 피해직계 해보니까 1,466만 마리가 폐사를 해서 당시 피해액이 20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4,300만이 넘으니 몇 배예요? 네,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또 경남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는 멍게나 해삼도 많이 양식을 하는데 특히 멍게는 70%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데 전체 어가의 9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도 700억 원 피해액이 그렇게 집계되고 있고 충남도도 많이 양식장이 많은데 태안, 보령, 서산 이런 데서 지금 638만 7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고 피해액 80억 9,900만 원 지금 충남도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 사상 최대 피해가 되겠고요. 제주도도 111만여 마리가 폐사를 해서 역대 최대 피해를 보고 있고 양식장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양식장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올라가니까 해파리가 들끓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이게 무라이깻 해파리가 급증을 하면서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 곰치, 가자미 이런 것들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멍게 같은 경우에 내장과 껍데기가 다 녹아서 폐사한 거,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양식장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던데 이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고수온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지난달에 역대급 폭이명이었잖아요. 이게 기상청 기후분석 결과를 보니까 올 여름에 우리나라 전체 역의 해수면 온도가 23.9도 그래서 최근 10년 평균을 1.1도 5도라서 역대 1이었습니다. 1도가량 오른 게 얼마나 심각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수면 온도 1도가 오른 거는 육지에서 10도 오른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하네요. 폭염이 절정이었던 지난달에는 해수면 온도가 하루에 2도씩 올랐대요. 그럼 하루에 20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 온도고요. 양식장들이 모여 있는 남해안이나 서해안 일대 해수면 온도는 훨씬 높습니다. 지난달에 경남이나 충남 일대 해수면 온도 모두 29도 평균적으로 넘었고 심할 때는 30도도 웃돌았다라고 하고요. 이게 양식장의 어류나 어폐류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일단 24도가 넘으면 생존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28도가 한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8도가 지금 다 넘었으니까 생존율이 다 10에서 20% 수준으로 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해수부가 고소온 위기경보를 지금 50일 넘게 발령하고 있는데 최근 심각 1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참고로 심각 2단계가 최고 단계입니다. 그럼 이게 피해를 입은 어가들은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거죠? 세 가지 피해보상 방식이 크게 있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하나가 있고요.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는 피해보험금이 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피해 어가 본 곳에 총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양식수산물 재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추정보험금의 약 50%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피해보상 규모를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고요. 피해액의 50%까지만 지원됩니다. 또 문제가 이런 양식조합의 특성을 보면 가족이 전체 경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 각각 양식장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 주소지가 같으면 이게 하나의 어가로 묶이는군요. 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재보험 같은 경우도 전체 피해액의 30, 40% 정도만 보상이 되는데 보험 가입률도 되게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싼 거예요. 보험료가 한 9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비싸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이 그렇게 되는데 그나마 가입률도 올해 기준은 36%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소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선포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으로 피해복구비가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양식업가들 사이에서는 고소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양식업을 영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차례 집단 폐업 신고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 TF를 출범을 해서 올해 안에 이것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거의 일상 뉴노멀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고소원의 빈도는 더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소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금가격 연일 역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금 관련 상장지수 증권과 상장지수 펀드를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금 투자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금값이 20% 이상 상승하고 있어서 또 단기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대체 투자제로 은혜에 대해서 또 눈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금은시장에 대한 전망 해보고요. 또 최근 떨어지고 있는 국제 유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 꾸준히 이렇게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날씨가 아주 그러네요. 지난해부터는 국제 금값이 고점인가 싶었는데 계속 올랐죠. 물론 등락폭은 약간씩 있었습니다만 올해만 금값이 거의 20% 21%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끊임없이 오르는 꾸준함의 대명사처럼 지금 금이 오르는데요. 이게 한 2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연초 대비는 한 24% 오늘자로 올랐고요. 아 그래요. 24% 1년간으로 보면은 33% 정도 올라서 지금 온수당 한 2,500 한 60불 70불 정도 하고 있어요.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 증시가 미국 증시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S&P500 기준으로 연초 대비 한 17% 정도 오른 점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오른 아주 올해 들어가지고 최고의 자산으로 금을 꼽는 데 손색이 없지 않나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사님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하십니까? 직접 투자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글쎄요.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코치 감독 역할에 좀 더 충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 일부러 안 하세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주의해서 그냥 좀 가볍게 여쭤보면 올 초에 금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어떻게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금 전망을 오래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았던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 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둔화의 강한 자산이라는 두 개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과 경기 둔화의 강한 자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금에 어울리는 단어인가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경기 둔화에 좀 더 강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하고 리세션 단계의 금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신호들이 강화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고용 지표들을 들 수가 있는데 실업률이 연초 미국 기준으로 한 3.5% 정도였는데 지금은 4.2%, 4.3%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신규 고용 인구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퇴사율도 이게 경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자발적 퇴사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경기 둔화의 직접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발적 퇴사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퇴사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불러준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발적 퇴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얇고 길게 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고 경기 둔화의 직접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도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호재임과 동시에 경기가 둔화한다는 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 투자들은 이 금리 인하조차도 경기가 나빠지는 하나의 악재로서 금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시중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살까 아니면 예금에 가입할까 고민하게 되는데 시중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금이 더 유리해진다. 이런 측면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금 생산량은 지난 7년, 8년째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돈을 들여서 금 생산 기업들이 광산을 뚫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탐사 대비 생산성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 이거는 펀더멘탈하게 금 가격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은 주로 어디서 요즘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말씀하십니까? 금은 모든 대륙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과거에는 남아공 이런 데가 유명했었고요. 최근에는 호주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금 생산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게 생산량의 어떤 증가율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굴 생산성이 있는 광산에 더 깊이 파야 되는데 깊이 판단 자체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금 생산 비용과 금값 상승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생산이 덜 되면 아무래도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점에서 달러하고 금은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러가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값이 떨어지면 경쟁 관계에 있는 금 쪽으로 당연히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금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또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소프트랜딩보다는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당연히 금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서 금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금 투자자들의 금 사랑을 더 키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달러.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최후의 기축 통화로서 금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단계를 또 넘어가면 실제 경기 둔화나 침체가 심해지면 달러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경기 둔화나 침체가 왔다면요. 우리가 그걸 어떤 걸로 알아볼 수 있냐면 금과 달러가 동반 강세를 보인다면 그거는 완연한 경기 침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중동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것 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런 것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다지 금값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보통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불확실성과 글로벌 불확실성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불확실성은 미국의 직접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불확실성이 글로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동 쪽에 나타나는 거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의 불확실성은 미국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이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2%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소비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진짜 불확실성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1년간은 20몇 퍼센트가 올랐다고요? 24%요. 1년간은 33%, 연초 대비해서 24%. 연초 대비 24%. 오늘까지 보신 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금을 우리가 말할 때 국제 금값을 말할 때 온스당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스가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다가 또 트로이온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기사를 보면 어떤 금값은 또 트로이온스로 얘기하는 기사가 있고 은에 대해서는 또 온스당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전문가시니까 나오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트로이온스가 맞아요. 그래서 트로이온스가 온스당 31.1 몇 그램입니다. 대충 31.1 그램. 그렇죠. 보통은 31.1 그램이라고 칭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트로이온스를 줄여서 그냥 온스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돈. 한돈. 한돈. 금 한돈은 3.75 그램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환경만 알고 있으면 그램당 금값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로벌 표준은 온스당 몇 달러가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돈당 또는 그램당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국제 표준으로 일단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골드바 저는 한 개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골드바 하나가 무게가 어떻게 돼요? 그건 되게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보통 이렇게 금고에 쫙 써놓고 뉴스에 딱 나오는 거. 1kg죠. 1kg짜리. 1kg이면 35.5 트로이온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1kg를 31.1g으로 나누면 계산이 되죠. 그러면 몇 원수인지 나오죠. 1kg가 몇 원수인지.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1kg가 1,000g이니까 1,000g 나누기 31.1g 하면 대충 몇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금현물로 거래하는 사용하는 표준 골드바는 훨씬 크더라고요. 그거는 또 한 11.3kg에서 400원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가격 단위가 이전보다 확 올라가지고 그전에는 억 미만이었는데 이제 억 이상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t로에.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 한 12년 전쯤에 제가 한국은행 가서 금 세미나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값이 이제 온수당 한 1,500달러, 1,600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많이 올랐던 때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을 전혀 안 샀어요. 그 당시에 104kg 정도, 104톤 정도 한국은행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보유량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는 1,500달러. 1,500달러, 1,600달러 정도. 1,500달러. 지금 2,500. 그렇죠. 2,500, 50, 60달러. 그런데 한국은행은 외암보유고의 다변화라는 입장에서 금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금값이 자본차익을 주는 수단으로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금값이 너무 올랐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자본차익을 올릴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금을 안 샀던 건데. 중국은 많이 샀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은 꽤 많이 샀죠. 올해는 조금 좀 주춤해졌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렇죠. 지난 3개월 동안 5월부터 7월까지 금 수입 제한을 걸었었는데 최근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하고요. 중국이 보통 금 수입을 제한할 때는 위아나가 약세를 보일 때 그런 조치를 인민은행이 취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시 지금 재개된 상태고. 지난 2년 동안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연간 1,000톤 이상 했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한 국가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좀 덜 사니까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중국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해제될 때니까 다시 또. 그렇죠. 그게 뭐 민간의 투자 수요나 아니면 실물 수요가 감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인민은행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한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뭐 금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자 그럼 어느 정도로 그냥 상승 가능성을 보세요.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데 하드랜딩으로 갈 것이냐 소프트랜딩으로 갈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드랜딩으로 간다면 금값은 더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크고요. 소프트랜딩으로 간다면 마무리가 되겠죠. 조정을 다시 받겠죠. 그런데 이 자체가 소프트랜딩으로 끝날지 하드랜딩으로 끝날지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몇 개월 길게는 1, 2년 이상 진행될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도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한은 금값이 속절없이 다시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금값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호재가 당분간은 지속됐다고 볼 때는 온수당 한 2,700달러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금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은 투자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은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이게 상반기에는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올 상반기? 네. 상반기에는 한때 연초 대비해서 한 35%까지 올랐었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 3개월만 비교해 보면 금은 한 10% 오른 데 비해서 은은 거의 플랫, 못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봤더니 금과 은의 오른 성적표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는데 우선 금과 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은은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하이브리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귀금속 절반, 산업금속 절반이에요. 그런데 귀금속은 경기 둔화에 민감하고 산업금속은 경기 호황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금과 은 누가 좋을 것이냐는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랜딩이면 은이 더 오르는 거고 하드랜딩이면 금이 더 유리한 겁니다. 어쨌든 2000년 이후에 은 대비 금 가격의 평균 은 대비 금 가격이 평균 68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85배 수준이니까 은이 역사적으로는 좀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은 지금 투자해 볼 만하다. 기계적이죠. 너무 기계적이에요. 너무 기계적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금과 은의 희소성이 같다면 당연히 그런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금의 희소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그들 어떤 하나의 시장에서 똘똘한 자산이라는 게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마치 가상 자산에서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 예를 들면 기금 속에서 은이 2등이라면 이쪽에서는 이더리움이 2등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이더라도 이더리움은 연초 수준의 가격인데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해서 아직 한 40% 올랐거든요. 대장주로 몰린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금 가격이 은 가격에 비해서 몇 배가 됐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그 어떤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 그다음에 똘똘한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금 쪽으로 더 관심이 가는데 금 투자 방법으로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금은 원래는 선물 시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들은 선물 시장을 선호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금 투자도 대중화돼서 금 투자도 ETF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즉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ETF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에 직접 투자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기초 자산이 금 현물이나 선물일 것이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른 만큼 내 ETF 가격도 똑같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ETF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 마치 원유 대신에 정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 대신에 금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종목 같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 시장에서 이 ETF 종목을 통해서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금은 인버스 ETF라는 게 있어서 금값이 하락하는 거, 은값이 하락하는 거, 원유값이 하락하는 거에도 ETF가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물 거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g, 10g, 100g 단위로도 거래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1g만 해도 10만 원이 넘거든요. 작은 돈은 아닌데.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실물 거래를 하게 되면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지 내는 건데 이 실물은. 거래하면서 그냥. 그렇죠.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그다지 합리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장직스 펀드 ETF 쪽으로 관심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그게 제일 무난하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브랜트유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다 그런 건가요?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WTI 기준으로 한 69달러 때 브랜트유 기준으로 한 72달러 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바이유는 안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두바이유는 더 싸죠. 네. 두바이유는 그리고 선물로 거래되기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관심이 있고요. 지난 한 달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떨어졌고요. 연간으로는 한 20% 정도 하락한 수준이거든요. 이 얘기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여러 가지 소비 여력도 생기고 좀 좋아지는 면도 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좀 단편적인 부분인데 많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면 제가 기름값 떨어져서 주유소 갈 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원유는 경기 동행성 원자재예요. 동행성이에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변수가 없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이제 또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오히려 금융시장 주가가 올라갈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럼 지금 유가나 어떤 전체적인 원자재 흐름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투자자들이 대응할지. 당연히 지금 유가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를 판단할 때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두 개예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하나는 원유고 하나는 산업금속. 구리가 대표하는 산업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경기 둔화로 볼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산업금속은 좀 정체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산업금속까지 떨어진다면 경기가 완연하게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나 금속 같은 시장 지표를 좀 잘 들여다보는 게 경기 판단에 도움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 속에서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아보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밀레니얼 머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서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저자가 패트릭 오션너씨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밀레니얼 세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 미국에서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속하는 세대인데 사실은 이 사람보다 이 사람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아버지가 이제 퀀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퀀트베이스의 가치투자자인 제임스 오션너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밀레니얼 머니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각 세대가 시대적 경험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특성이 반영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이 강한데 제가 증권시장을 처음 기자로서 출입했던 게 외환위기 때예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 돼요. 주식시장은 위험하니까 위험 관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강세장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시장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가 되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들이 경험했던 세대들이에요. 젊어서. 그때는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일자리의 질도 낮고 그다음에 주식은 다 깨지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거부감이 강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 책을 쓴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소득 정책에 태어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97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책에 미국인 대다수의 소득 증가율은 3.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정도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은 154%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경제적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미국 얘기지만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컨셉을 가지고 쓴 책인데 국내는 한 7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읽으면서 방송을 소개하려고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이 더 맞아요. 그래요? 2017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지금이 읽으면 더한 더 현재처럼 읽었어요. 이 책 자체. 네. 그렇군요. 이 책 표지에 젊음이 엣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네. 제가 아직 책을 못 읽어봐서요. 그만큼 젊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얘기하는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데 아버지가 유명한 투자가 하니까 아버지가 체스 발명가와 황제의 이야기를 들려줬댑니다. 퀴즈를 낸 거죠. 그러니까 체스 발명가는 황제에게 체스라는 새로운 게임을 소개했고 그 게임에 감탄한 황제는 체스 발명가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재미난 게임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체스 발명가가 그 선물을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체스판 첫 번째 칸에 쌀 한 톨, 두 번째 칸에 쌀 두 톨,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쌀 네 톨, 그 다음에는 그 여덟 톨, 열두 톨에 한 칸이면 총 체스 칸이 64칸이래요. 64칸인데 그러면 64칸까지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또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한 번에 100만 달러를 받을래. 그러면 체스 발명가처럼 한 톨이 두 배씩 올라가는 걸로 해서 받을래. 그러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으니까 100만 달러가 커 보이잖아요. 한 번에. 100만 달러 주세요 그랬는데 그 답이 틀렸어요. 그리고 나기에는 자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64번째 칸이 되면 만약에 이게 돈으로 환산해서 할 톨이 아니라 1센트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다섯 번째 칸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네. 국영 2천조 달러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100만 달러는 어디서 몇 번째 칸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달러는 여기서 저희가 몇 번에 안 가요. 몇 번 안 됐을 때 100만 달러 칸이 됐고 여기서 이제 국영 2천조 달러가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젊다는 거는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흔히 얘기할 때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금액. 금액이 크면 유리하죠. 두 번째 수익률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세 번째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것이 시간이에요. 많이 넣으면 당연히 많이 벌겠지. 100억이 1%와 100만 원의 1%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액도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익률은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시간은 사람들이 먼 훗날의 일이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한 얘기는 뭐냐면 복리는 우리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크게 늘려주는 엔진이고 시간은 그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시간이라는 것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굉장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저자는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할 때 밀레니얼 세대가 소속이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퇴직연금 계좌. 우리도 연금 제축 계좌에 자동 납입을 해서 우리는 자동 이체시키는 거죠. 최소 소득의 10% 정도는 투자해요. 그렇게 많이요? 네. 10% 이상은 투자해라. 당연한 얘기지만 지출을 줄여라. 세 번째 뭐냐면 투자라고 하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미국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ETF 같은 게 있거든요. 주식 펀드 같은 게.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복류를 내 편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 투자가 얼만큼이 장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여기서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위험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위험 리스크를 생각할 때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리스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강조하는 위험의 개념은 뭐냐면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것. 만약에 내가 노후 자금을 얼마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지 못하는 게 리스크지. 가격이 단순하게 변하는 리스크가 아니다. 그러면서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채권과 단기 국채에 1년에서 30년 동안 보유하는 걸 분석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에 미국 주식에 넣고 채권에 넣고 단기 국채에 넣은 거죠. 많은 분들이 채권이나 단기 국채 특히 단기 국채 같은 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이에요. 내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운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고 나서 하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1931년에 32년 12개월 만에 64%가 빠집니다. 이게 대공황 이후예요. 그런데 2008년 뒤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금융위기 때 43%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몇 년이 과연 장기 투자냐. 20년이 되면 어느 시점의 시작에도 다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시간을 장기 투자라고 하면 3년, 5년인데 그런데 주식을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을 버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연금에 넣으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20년을 내가 알아서 해 하면 못하지만 연금에 넣으면 직장생활 20년씩 다 하시거든요. 거기서 내가 그러면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미국도 똑같아요. 4권K라고 해서 여기에 넣게 되면 20년만 지나고 나면 미국의 S&P 500 수익률, 시장 수익률 기준이지만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가 얼마야?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이상. 그런데 20년 이상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런 장치가 있는 걸 이용해야 돼요. 연금 저축처럼 해지하기 어려움. 또 재미난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시장 변동성을 이해하는 재미난 실험이 소개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면 어떤 패턴을 추구합니다. 어떤 모양 같은 거. 우리가 주가 그래프 같은 거 보면서 다음 모양새 예측하잖아요. 인간은 원시대부터 이렇게 패턴을 찾는 거에 적합하게 진화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빨간 과일을 먹으면 내가 독에 있어서 죽어. 그다음에 뱀처럼 생긴 동물이 나타나면 피해야 돼. 안 그러면 물려 죽어.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글보다 이미지를 더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글보다 훨씬 더 인간의 패턴을 통해서 인상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하는 게 비둘기와 사람을 서로 시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당 사람과 비둘기에게 20회씩 빨간 등과 녹색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그 게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녹색 등이 초록색 불이 80%가 나오도록 시간당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둘째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거는 초록색 불이 80%가 더 나오게 10번 중에 8번은 초록색 불이 나오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둘기와 인간이 이제 초록색, 빨간색 불을 맞춰야 되잖아요. 다음, 다음이 뭐가 나올까. 비둘기 그러면서 맞춤에 보상을 준 거죠. 먹이를 주거나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비둘기의 적중률은 80%였어요. 그래요? 꽤 높으네요? 왜냐하면 찍다 보니까 빨간 거 초록색, 내가 예측 찍는 것보다 그냥 계속 많이 나오니까 초록불만 계속 찍으면 8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패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초록색 나왔으니까 다음 빨간 거 나올 거야. 빨간 거 나왔으니까 아닐까? 이러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사위,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앞면이 10번이 나왔습니다. 11번째, 앞면에 거시겠습니까? 뒷면에 거시겠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면에 걸어요. 앞면에 걸어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의미가 없어요. 둘 다 확률이 또 2분의 1이에요. 그러네요. 바보 같은 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뭐냐면 패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번 나왔으니까. 다음 번은 뒷면이 나오겠지? 뒷면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둘기가 훨씬 더 많이 맞춘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세보다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맞춘 거는 68%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책에 나온 데이터는 아니지만 미국 증시 역사를 예를 들면 연도별로 수익률을 낸 걸 보면 오르는 해가 많았을까요? 내리는 해가 많았을까요? 오르는 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계속 하나로 가시는 게 결국은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립식으로 20년 하면 이깁니다. 시장은.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스 투자와 임금센터 이상관 센터장과 함께 밀레니얼 머니 읽어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시청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이번 연휴에 국민 4명 중 1명이 여행을 간다고 하던데요. 이동하실 때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추석 전날인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